검증 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탈 김기현성 1종 의원 발언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에 극치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에서 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적게 올려 현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로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하반기 LNG 수입가격 급등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과 5월, 7월과 10월 4차례에 걸쳐 38.5% 인상했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12월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 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유럽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유럽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2021년 1분기에는 100만 btu당 6.6달러선이었지만 그의 4분기 27달러 mmb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69.3달러 mmb2로 10배 올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톤당 400에서 500달러선이었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600에서 800달러티선으로 올랐다. 지난해 1월 1138달러티까지 올랐다가 4월 이후 다시 700달러티대로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부터 다시 1000달러티선으로 급등했고 9월 1470달러티로 다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티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누적 규모는 2021년 1.8조원에서 지난해 1분기 4.5조원, 2분기 5.1조원, 3분기 5.7조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에는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입가격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3.0%, 8.4%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자 7월과 10월 각각 6.3%, 15.9% 인상했다. 6개월 동안 인상률은 38.5%에 이른다. 이처럼 난방비 폭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데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난방비 폭등 관련 언론 보도 설명자료에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에서 2022년 요금 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이전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고발켰다. 전문가 의견 지난해 3분기 가스 가격 급등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올해 요금 동결.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떼임을 감안하면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제인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 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에너지 정리 행동 정책위원도 26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 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제 김기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 요금을 12% 인상했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 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 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보론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 vs 가정용 난방비 요금 통제 필요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한 에너지 재난지원금 도입 냉난방에 취약한 불량 주택 개선 사업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여야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같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최소 3에서 4년은 지속될 텐데 공기업에게 적자를 내게 하고 회사체 확대로 채권 시장과 금융권의 부담을 키우며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는 단가가 저렴한 장기 도입 물량을 적용해 요금이 낮은 반면 가격이 폭등한 현물 물량을 발전형에 전가하며 전기요금 원가가 폭등해 한국전력과 발전자 회사들의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금 할인 방식이 당장 여론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요금의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급해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제각 집행위원은 원가 반영도 필요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을 묶어서 올리면 빈곤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필수제인 가정용 전기나 난방비는 정부에서 요금을 통제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 적자는 국가재정과 비필수적인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정책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금에 반영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정용 난방은 여름철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할부 형태로 내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독일에 구유로 티켓처럼 지원금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은 고사하고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